이번 시간의 제목은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사용자, 더 많은 데이터, 더욱 복잡한 처리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통을 겪게 될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규모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건데요. 그 규모를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좀 더 많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영어로는 스케일러빌리티 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씨앗입니다. 자, 이 씨앗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 씨앗은 어떤 성체가 될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씨앗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 씨앗은 생명이 필요한 최소한의 형태라는 겁니다. 즉,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앗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크고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돼서 나무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살펴본 거예요. 뭐에 대한? 웹에 대한.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팀 버너3 경이 처음으로 웹을 고안했을 때의 그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바스크립트, CSS, 그리고 PHP, MySQL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저 HTML이라고 하는 것에서 분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분화되는 맥락, 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그것이 만들어내는 복잡도를 통해서 복잡도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얻게 된 효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컴퓨터 위에서 동작했던 겁니다. 즉, 웹서버, PHP, MySQL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동작을 했던 것인데 이 시스템이 거대해지면서 규모가 생기면서 하나의 컴퓨터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는 곧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규모를 지탱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이번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규모의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일 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 대의 컴퓨터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자꾸만 서비스가 죽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그 한 대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더 좋은 컴퓨터를 사서 그 컴퓨터에 php-mysql 웹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전해서 걔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나이는 2,000살에서 3,000살 사이에 있고요. 추정으로 그리고 높이는 80m, 무게는 약 2,000톤에 달하는 나무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단일 개체로는 가장 거대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거대하고 강력해지는 방법이 스케일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의 컴퓨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크기의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하는 전략이 바로 스케일아웃 전략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저 나무는 판도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는 사실은 하나예요. 여기 있는 나무들은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냐면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하나의 뿌리는 여러 개의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나이는 8만 년, 그리고 무게는 6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스케일아웃 전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을 생각할 때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 그리고 판도라는 나무를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양념으로 끼워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일치할 리는 없겠죠. 자, 그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구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의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버 컴퓨터 안에는 무엇이 설치되어 있냐면 아시다시피 웹서버, php, mysql 이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이 웹서버, php, mysql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들 위에 설치되서 동작하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웹서버와 php와 mysql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또한 어디에서 동작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한 데이에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컴퓨터의 이름을 컴퓨터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컴퓨터1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인프라 스트럭처라고도 부릅니다. 인프라라고도 불러요. 저는 이제부터 인프라라고 하는 말과 컴퓨터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서버 컴퓨터에는 웹서버, php, mysql 이렇게 세 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은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서 이 한 대의 컴퓨터로 이것들을 처리하는 데는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에 자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는 더 많은 사용자들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 기회를, 그 기회가 우리 서비스가 무너지는 위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즉, 비즈니스의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예... 이... 인트로로 하구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인프라가 복잡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